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지금은 우리가 개념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그거는. 자 근데 시험장을 가서 가서 눈앞에 있는 정보를 무시하고 머릿속에 들어가지는 말아고. 그래서 분명히 제시문을 보고 딱 무슨 사상가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내피셜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OX가 확실한 것들은 괜찮아. 그건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선지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본인의 내피셜 가지고 이제 선지로 간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아리까래한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자꾸 본인의 내피셜로 파고들어봤자 답은 없어. 어차피 본인의 내피셜로 확인되지 않는 거 더 이상 확인 안 됩니다. 선생님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 수능은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수능은 야 노직이 이렇잖아. 그러니까는 이래서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건 수능 문제 풀이가 아니야. 수능 그런 문제 아니야. 수능은 이래. 이거던가. 야 얘 노직 맞지. 얘. 그럼 이거네. 이거던가. 아니면 뭐니. 야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피셜 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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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는 순간 답은 점점점 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선지에 그렇게 고난도 선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도는 객관식 문제가 어울리잖아. 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이 더 계속 생겨나는 거라.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데요. 제시문. 20학년도 9월 평가원 오답률 60%짜리 문제. 선지 1번. 그래서 선지 1번 보면서 그냥 뭐 저기 오네 하고 생각 없이 넘어갔으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선지 1번입니다. 아 뭐 세모 내지는 아리까리 해.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이 내피셜 지워. 지워줘. 지워도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시문으로 가. 그리고 제시문이야. 어차피 생윤 제시문 몇 개 안 돼. 문장이 몇 개 안 돼. 딸랑 두 개 문장밖에 없네. 자 그러면 그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천부적 재능입니다. 천부적 재능. 첫 번째 문장입니까. 두 번째 문장입니까. 그러니까는 유사능력 재능을 가진. 이거 말씀드렸죠. 유사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기회가 좋아져야 하실 때. 그렇지. 천부적 재능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 또는 뭐야. 자연적 우연성. 요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균등한 분포입니다. 그러면 천부적 재능이 불균등한 분포라고 하는 건 이제 타고난 알기가 다르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제 부정의하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고 하면 이제 요예가 나와요. 요예기가. 부정의하다는 게. 그래서 어 이거 1번 문장인가. 그럼 잘 보세요. 소득과 부가 우연성에 의해서 분배되는 건 부정의해. 다시 말하면 소득 분배 기준이지. 첫 번째 문장은 소득 분배 기준이 우연성으로 분배되는 건 아닐 거라고. 아닐 거라고. 이 문장이잖아. 우연성을 가지고서 소득을 분배하는 건 부정의해라는 거지. 부정의하다는 건 소득 분배 기준이 우연성이 되는 거. 소득과 부가 이런 식으로 분배되는 게 부정의하다는 건데 얘는 뭐라 해놨습니까? 천부적 재능이 부정의하다고.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부정의하다고. 얘는 소득과 부가 분배되는 게 부정의한데. 그러면 이거 잘못 만든 함정 선지네. 그렇지 않니? 그래서 제시문은 소득 분배 기준이 우연성은 아니야. 소득이 우연성으로 분배되는 건 부정의해. 그래서 소득 분배가 우연성으로 되는 건 부정의해. 우연성에 의한 소득 분배는 부정의해. 라는 건데 선질번이죠. 선질번은 뭐니? 우연성에 차이는 부정의해. 부정의해 지금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1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셔야죠. 완벽한 도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제시문에서 아닌 것 같아. 그럼 버려야지 돼. 버리고 다른 선지를 찍어. 다른 선지를.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범죄자가 처벌을 의혹했습니까?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의혹했습니까? 이거. 제시문에서는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의혹했다고 나오는데. 선지에서는 처벌을 의혹했다고 나옵니다. 의혹의 대상이 다른 거죠. 부정의 대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뭔가 막혔을 때 얘기입니다. 뭔가 막혔을 때 제시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역론 작업을 한번 해보실 텐데 하나도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뭐니? 그냥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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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하니까 계속해서 뭐니? 뭔가 막혔을 때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뭔가 막히는 문제들. 그리고 사실 이런 건 사서 가져가면 안 돼. 이거는 사서를 가지고는 잘 연습이 안 돼. 기출 제시문들. 하고 선지. 그래서 뭔가 아리까리한 거는 이걸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열 번 시도했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성공하는 순간 그게 여러분 점수가 되고 여러분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라스트 졸라 가야 되는 건 뭐냐? 뇌피셜로 가가지고 100% 퍼펙트하게 해결은 안 된다. 분명히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뇌피셜 한 개 부딪힙니다. 그때 이래저래 머리 굴리는 거 일단 잠깐, 잠깐 뒤로 미루시고 자기의 머리보다 더 믿을 건 자기 눈앞에 있는 정보. 그렇지? 그리고 생류는 제시문은 문장 단위 끊었는데 다시 생류는 제시문을 어차피 단락이 아니고 문장 단위야. 문장 몇 개 없어. 그래서 문장하고 선지를 대응시켜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을 합쳐야지만 1번 선지가 가능. 이런 문장은 잘 없어요. 야, 2번 선지는 첫 번째 문장 보면 되겠네. 3번 선지는 첫 번지랑 두 번째 문장 보면 되겠네.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손가락이지. 이렇게 부정이 여기 있는데? 그렇지. 이 부정이 한 건 분배인데? 이거는 재능이 분포하는 건데? 같은 건가? 이거는 소득 분배인데? 소득이 분배되는 건데? 다른 거네?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래서 탐구 강사입니다마는 생류 내 과목의 성격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좀 더 맡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국어가 당황스러우면 이제 뭔가 시간이 쫙까지 가지 않으면 그렇지. 그래서 국어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다. 세인도 마찬가지. 당황했을 때 자꾸 머리로 들어가봤자 별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별 게 없어요. 제시문 눈앞에 제시문 눈앞에 눈앞에 있는 제시문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1번 선지를 밀어내는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딴 데 가서 뭐 어떻게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입니다. 이거는 미친 선지죠. 그래서 오 이상한 선지네?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참은 안 되겠네. 그래서 틀린 것은 그러면 1번 답이겠지.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은 아니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라스트 졸라 가이드로 9평 5단율 60%짜리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도 좀 야 이 문제는 좀 같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거는 좀 지시적인 부분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